어머 내 영상 보러 왔어 그치? 게임은 신구 OST 퀴즈 드라마 편입니다 드라마 드라마 잠시 후에 여러분이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 그 드라마에 OST가 나옵니다 노래도 모르는데 드라마도 안 봐 그러면 OST를 듣고 이게 어떤 작품인지 아시는 분들은 본인의 이름을 외친 후 호명하는 숨부터 드라마 제목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면 바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음악이 나올 때 댄스를 보겠다는 건데 안무가 실패가 됐을 때는 음료 제공이 안 됩니다 첫 번째 OST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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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가씨를 부탁해 핫썩 나에게 가까이 봐봐 이거 아니에요? 우와 대박 춘단! 춤 다 동의자 다 바로 하네 잘한다 하루해 오! 찌르고 춤이 다 되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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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췄다 정답! 나이 소리다 나이 소리다 이거 다르다 와! 정답 아니다 나도 모르겠어 쑥 인절미 케이크 맛있지 뭐 음! 맛있어? 음! 맛있고요 다음 문제 문제 주세요 뭐야 오! 헤이! 오! 오! 동물농장 아니야? 동물농장 아니야? 동물농장 아니야? 동물농장 지금 탐험 신비의 세계 샷! 샷!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그러니까 딱 그거 같은데 우와 아가 안 나왔어 우와 다 드라마 다 드라마 자 드라마고요 이 뒤를 들으면 딱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음악 주세요 글씨초문이야 에이오! 어? 티윤! 세윤! 아 뭐지? 이거 그거다 서울의 달 어? 서랍! 바라딴는? 아 됐어 나 그냥 잘해 또 벌떡 못 일어나겠어? 그런 말 그만하세요 아 무서워요 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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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저 아래! 아래! 오! 저 아래! 저 아래! 저 아래! 저 아래! 인! 천! 하! 명대사는요? 메이요? 정답! 메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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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둔이 다치지 못할까? 주둔이? 장애가 아래가 맞추길 잘했다! 나 내가 맞추게 잘했어. 이 하늘 좀 풀어주세요. 이 하늘 풀어주세요. 야, 조명 뭐야? 조명 뭐야? 아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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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빠지지는 않는 모임에. 주세요. 와, 아는 노래다. 근데 노래만 알아. 나 나 어려워. 요즘가 이거. 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구나. 떨림. 떨림. 우연히 봄. 힌트로 일단은 찾아내야 됩니다. 힌트로. 주인공이 오감이 잘 발달된 소녀입니다. 소녀? 넋살! 오감 소녀! 본인 얘기한 것 중에 절반은 맞아요. 웃을 소녀다, 이거. 오감이 어디예요, 오감. 미각, 촉각, 청각. 그렇지, 그렇지. 비호. 비호. 후각이 좋은 소녀? 아니야, 아니야. 뭐야? 더 왔어, 더 왔어. 저는 냄새가 보여요. 후각을 좀 더 편하게 풀으세요. 후각. 넋살. 냄새 잘 맞는 소녀. 50% 정답. 50% 정답. 꺾어야 돼요. 꺾고? 꺾어야 돼. 코가 큰. 피호. 신. 코가 큰 소녀. 아니야, 코가 큰 소녀. 10회. 오감. 두 개가 합쳐졌어요. 동현. 오감이 두 개가 합쳐졌어요. 동현, 대박. 동현. 냄새가 들리는 소리. 오. 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출발. 뱀새를 보는 소녀. 와. 왔다. 나요. 정답. 아, 왔어, 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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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음악. 조세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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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 종부하는 거 같은데? 음사. 칭 Zap. 아, 형 그거잖아. 나 너 좋아하네. 넌 사랑한단 말이야, 넌 사랑한단 말이야, 입을 막아도 나만 부른단 말이야. 차은상을 계속 불렀던 드라마. 넉살. 꽃보다 남자? 실패. 꽃보다 남자의 주인공은 같아요. 이민호 씨가 주인공입니다. 오케이. 이민호 씨가 뭐라고 대단했죠? 대박. 킹덤. 승. 노대밥. 실패. 뭘 받아? 정답. 아, 뭐지? 외부자들? 지금 얘기한 것 중에 50% 정답. 아, 뭐지? 땡땡자들. 넉살. 넉살. 상속자들. 나 너 좋아하냐? 아, 잠깐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안 돼, 지금도 하지 마. 형, 더 써야겠니. 일단 T존에 서주세요. 자, 조명 맞춰주시고요. 좀 어둡게 조명해주시고. 자, 갑니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사랑한단 말이야. 어우, 꺼내주셔. 자, 이렇게 해서 음료는 없고요. 테이트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괜찮아. 음악 주세요. 이별이 오지 못하게. 어? 나 오차게 뭐야. 첫 동안 사랑하도록 이대로. 페이지의 이별이 오지 못하게. 자, 명대사. 명대사 갑니다. 아, 이거. 아, 뭐야. 왜 다들 안 듣니, 왜. 왜 선생님 말 안 들어.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이별이 오지 못하게 하늘에 기도해. 어? 아, 이거. 넌 선생이고 난 학생이고. 넌 선생이 아니라 넌 학생이고 난 학생이고. 넌 선생이고. 넌 선생이고. 말이 혼나와, 자꾸. 선생님이 왜 맞아요. 선생님을 왜 때려. 넌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동현이는 그냥 다 이겨요. 선생님을 왜 때려. 동현이는 그냥 다 이겨. 말이 혼나와서 왜 반대로 나오냐, 맨날. 자, 김동현이야. 영어 세 글자. 영어 세 글자. 굉장히 약간 사랑스러운 느낌? 오케이, 나 이제 왔어. 쉰. 쉰. 엔젤스? 엔젤스. 슈뱅. 엔젤스에서 스는 맞아요. 오, 스는 맞아. 스 맞아요. 스윙. 쌩땡스. 스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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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선생이고 나는 학생이야, 스윙스. 자, 미음 슛. 야, 이거는 몰라. 다 줬다, 이거 진짜. 되게 유명한 건데. 아니, 이거. 동현. 와, 됐다, 왔다. 로맨스. 아, 실패. 로맨스 말고 또 하나 있죠? 로맨스 말고. 로망스? 정답! 나 이렇게. 야, 이거 보기 잘했다. 이걸 보기 잘했다. 정답! 정답. 스타트. 스타트. 아, 이거 몰라요. 세윤. 세윤, 스타트. 됐다. 됐다. 불쇠. 나 이 드라마를 못 봤어. 정답! 불쇠, 불쇠. 불쇠, 불쇠. 왜 춤춰? 정답! 좋습니다. 어? 터리에리. 안녕, 프란테스카. 정답! 오, 야, 애기명이야. 프란테스카. 어? 안녕, 프란테스카. 음악 주세요. 어? 어? 뭐지? 신! 신, 스톱! 우리 사랑하게 해 주세요. 실패. 하려다가 할까 말까 진짜 고민했는데. 주연 배우. 최고의 배우죠. 지성 씨와 최강희 씨가 나왔습니다. 좋은 것 같아. 동현 씨가 체육관에서는 아마 이것일 거예요. 왕. 왕? 왕. 내가 이 조직에서. 이거야. 짱.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내가 이 조직에서. 오? 오야? 나 같았어, 지금 되게. 아니, 오빠가 입이 오 이랬잖아요. 아니, 지금 그 단어만 빼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박살. 보스. 오. 진. 진. 보스를 지켜라. 정답! 확! 야 mee. 박범아. 이거, 오늘 알아야 하德에. Oliver. 쥐었어요. 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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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아연! 슛! 우리 늦었어? 그거야. 투, 하나. 실패. 정지, 동지. 공. 정답! 자, 통영 들어가요! 통영 들어가! 통영 들어가요!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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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솔지 정답! 공도 솔직히 솔지 씨가 얘기한 거잖아요 형이 뭐 했어? 한 게 뭐 있어? 그냥 가서 먹으려고 하나 솔지 씨 정답입니다 음악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가 모지 이거? 모지 이거? 이거 저거잖아 옛날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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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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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봐라! 진짜 유명한 거였는데? 아니 이거 이거잖아 여봐라! 동현! 미스터 선샤인 뭐라고요? 발음 정확히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이요 선샤인이요 둘 다 실패 대하사극 쪽으로 MBC였죠 동현 MBC 맞습니다 시각 위시라고? 허선 실패 동의보관 허준 자, 이름을 외치세요 이름 허준 자, 이름을 외치세요 이름 아현 허준 누구요? 허준 중 쑨 정확히 얘기하세요 허준 정답! 아현씨, 아현씨 x4 내가 갖다줄게 와 이거였어 퍼포먼스 봅니다 퍼포먼스 침롬고야, 침 정답 난 무슨 모내기인지 알았는데, 취미였군요. 되게 천천히. 넋살이 지금 챙겨줬어요. 왜냐면 제가 간장을 만약에 못 받으면 간장만 좀. 간장 페어. 넋살과 동현이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주세요! 아는 노래인데? 이거 핑클 아니야? 이거 옛날 드라마야, 옛날 드라마. 어머, 저거 뭐야? 판매님 배드만말 잔대 뭐. 유선미. 힌트 바로 갈게요. 힌트, 힌트. 성경 속 인물이 등장을 하죠. 요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요셉. 또 다른 힌트. 모모의 모모모. 그렇지. 요셉은 외로워. 요셉은 외로워. 아니, 그런 문제는 있잖아. 요셉은 외로워? 구야, 창세기 쪽으로 가야 돼. 그렇지. 물론 몰라요, 창세기가 뭔지. 넋살. 근데 이거 다섯 글자. 2부의 유혹임. 다시, 잠깐. 타임! 2부의 유혹이야? 2부의 유혹. 2부의 유혹이랑 헷갈려가지고. 아니, 이거 헷갈려가지고. 50% 정답. 2부의 남자들. 네? 2부의 남자들. 아, 남자들. 2부의 첫 키스. 2부의 첫 키스. 2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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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의 지구공. 지구공. 2부의 유혹. 나는 너의 이걸 알고 싶어. 그렇지. 전체를. 전체를. 더는 안 돼. 2부의. 모든 걸 알고? 어, 동현! 아, 안돼 하지마요. 2부의 모든 것. 아, 맞는 것 같아. 정답! 오케이! 2부의. 2부의. 잘했네. 잘했네. 구독하고 좋아요, 살포시 꼭 올려줘. 구독하고 좋아요, 살포시 꼭 올려줘.